cultura »,·» 하나 어딨어? 아 밑에 있네 아 위에 있구나 극혐이네 페이크 우지는데 아우 얘 진짜 개아파 아 얘 어딨어 어디였더라 아 저기죠 다시 열고 다시 시작해 그냥 얘는 퓨저폭탄으로 빨리 때려잡고 무기 업그레이드는 딴 걸로 해야겠다 퓨저폭탄으로 다 안잡으면 업글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아 잡는데 시간이 아 얘 왜 피전폭탄은 그냥 한창창 쏟아보면 그냥 뒤지는데 쟤 어디가야되지 저기 위에 여기로 쭉 달리면돼 근데 아직 못먹은 데가 10개나 있어? 너무 많은거 아니야? 저기 있네 아 이렇게도 아홉 갠데 여기야? 여기 위야야? 아 근데 여기 못가는데 갈 수가 없는 위치인데 저기 어퀘가? 아예 못 넘어가 막혀있어 설마 저 아래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니겠지? 아래쪽으로 가보죠 아래쪽으로 아직 탐험 안했으니까 아마 저기에 뇌가 있을수도 있거든요 무기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제트백 하나때문에 못가는 길이 없어 다 갈 수 있어 모든곳을 오 이거 안타져? 아 이렇게는 안타지는구나 라체스는 PS4로 합니다 필수 포 저기 밑에 회색 지금 판사 못한 데 있죠 다 가보죠 여기로 못 나가는데 아 못 내려 여기 내리고 싶은데 여기 있네 여기 내 있네 얘들 여기 맞는거 같아요 여기 내 있어 금방 황금 황금 그것도 있다 이것도 열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다 열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것도 밑에서 열고 와야되네 아까 그쪽 끝에 있는 것처럼 어디지? 아래 잠깐만 연료 차지 좀 해야겠는데 여기 밑에 있거든요 아닌데 저기구나 저기 저기 11% 저길 갈 수 있을까? 오케이 중력이 역전한다 오 아 계속 붙어서 와야되구나 이걸 쓰면 안돼 점프를 하면 안돼 그냥 붙어서 계속 가야되 이게 아까 신발이 자석 신발이었잖아요 오 아 아 아, 나의 나노 테크 좀 찾아봐 순차적으로 켜줄거지네 안돼 안돼! 거의 나왔는데 망할 아아! 왜 오피하는 거야? 아아! 아니 이렇게 쉬운걸? 제트팩 쓰면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였어. 자석이라서 중력이... 중력이... 아... 그렇게 되어있는... 좀 깨기 어려운 거면 수리탄 던집니다. 아 얘들 계속 생산되지? 와 얘들 개쎄! 드럼 4렙. 자리야 중력차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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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렙. 오 여기 뇌 있다. 자리야 중력차탄. 자리야 중력차탄. 공중전이다. 아HHHHHHHHHHHHHH 잘하는거야 ㅋㅋㅋㅋ 베가베트롱. 잠깐만 왜 계속 무기가 바뀌냐 아 개아파 아 개빡 아 개빡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였죠? 저기였나? 여기 황금홀트도 있네. 아 개빡친다. 그냥 수류탄으로 빨리 끝내버립시다. 수류탄을 쓰면 이렇게 딜이 잘 들어가는데. 황금홀트. 아 끝내고 싶은데. 4개를 더 보아야 돼. 저기같은데 여기. 여기. 여기같은데 여기여기. Mr. Zircon is born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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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전에 저기 못갔단 말이야. 갈 수가 없었어 아예. 저기가 어디지? 여기로 가야되거든요? 저긴가? 아니야 여기 아니야. 여기 근처야. 아 여깄네. 개빡. 두개밖에 없네 근데? 두개밖에 없어. 남은 네개는 어딨는데? 화가 난다. 내가 놓친 곳이 있다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. 세상에. 아 이렇게 되면 극혐게임 되는데? 내가 놓친게 있어버리면? 언제 다 찾아? 해파리 한개가. 세개 주잖아요 세개. 그러면 해파리 한개만 놓친게 아니고. 딴것까지 추가로 플러스 있다는 얘기인데. 아니면 아까 그 폴트 있는거같이 숨겨진 땅이 있다거나. 안 보이는데? 아 네. 와아. 너무한거 아냐? 아 제발 맵에 표시만 좀 되게 해주라 나 지금 맵 다 둘러봤단 말이야 아 무기 하나 얻으려고 뭐하는거야 와 이거 4개 못 찾아 어 일단 저기 하나 이렇게 되면 해파리 한마리 찾으면 되는건가? 아니다 해파리 한마리가 아니다 여기 한개도 있네 내파리는 없다 찾아야된다 나무 2개도 아 더 극혐인데 와 내가 2개를 어디서 놓쳤지? 어 저기있다 하나 왔던데인데도 내가 몰랐어 하나 와 하나 세상에 세상에 하나 사정거리 증가 관통 관통이라서 헤드 맞추면 두배 딜 추가 오 개꿀 와 극혐 게임대인데 이거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차적으로 다 빙글빙글 도는건데 원으로 진화 줌으로 찾아봐요 그래 고지대로 올라가야되잖아 어 여깄다 어 홀로그램까지 개꿀 어 홀로그램까지 개꿀 오오 딱 다 달았다 어 예 참치 샌드위치 훔쳐가지고 만드는 거야? 인쇼이 요어 리워드 뭐야? 박스 브레이커? 박스 브레이커? 박스 브레이커? 뭔 소리야? 그냥 멀리 있는 돈 수급하는 거 하고 박스를 부술 수 있는 박스를 좀 더 빠르게 부술 수 있는 박스 브레이커? 박스 브레이커는 개스 잘 되기 없느 개스 잘 되기 없는 내가 이거 들려고 그랬어? 나 묵인줄.. 계속 묵인줄..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